대구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는 채소지만 선뜻 손이 가질 않습니다. 상추 한 다발 가격이 2,980원. 100g 기준 1,600원 정도로 외국산 삼겹살 100g이 1,100원인 점을 감안하면 고기에다 상추를 싸먹어야 할 판입니다. 올여름 기상이변에 따른 폭염, 폭우에다 살충제, 계란, 파동까지 겹치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신선 채소류 가격이 많이 뛰었는데 배추 한 폭위가 7,500원으로 평년보다 61.8%, 상추는 57.9%, 무도 42.8%나 뛰었습니다. 지난 5월 배추와 상추 가격이 각각 2,700원과 580원이었는데 3개월 만에 서너 배씩 오른 셈입니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작황이 좋지 않은 사과와 배 가격도 지난해보다 각각 4.3%와 31%씩 올랐고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격도 33.9%와 17.5%씩 상승해 안 오른 품목이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쇠고기와 돼지고기와 같은 육류의 경우 단기간 증산이 어렵기 때문에 올 추석 제수용품 준비에도 당장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소폭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런 추세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올 추석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올여름 잇따른 악재로 먹거리 걱정이 깊었던 주보들이 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로 추석 제수 준비에 또다시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TBC 권준범입니다.